어느 봄날 꿈을 이야기하는 한 소녀 카스가 비라이 한참 동아리로 청춘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아쉽게 경기는 졌지만 비라이 덕분에 작년 우선팀에게 한 잔 먹였고 고마워하며 이 다음 목표는 본선 통과라는 포고를 들려주는 친구들 경기가 끝났으니 이제 다음 동아리에 가야 한다는 비라이 사실 소프트볼 출신이 아닌 도우미로 이 다음은 농구, 수영, 궁도, 생물부 도우미에 거기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어르신들과 탁구하기 등 정말 청춘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테니스, 육상, 다도까지 모든 것이 전부 즐거웠기에 미라이는 전부 하고 싶어 소속이 아닌 도우미로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하며 그 중 뭐가 가장 즐겁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하나를 못 고르는 미라이 어머니는 미라이는 어릴 때부터 전부 즐거워했고 전부 좋아서 그 중 하나를 고르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주위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1순위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라이만이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때 탁구 교실에서 할머니가 주셨던 콘서트 티켓이 등극나는 미라이 나무국 올스타즈의 투어라이브 그저 선물이었던 이 티켓은 훗날 꿈을 찾는 아이,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 볼도할 수 있는 꿈을 찾은 아이 이 3명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주는 열쇠라는 걸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 가보는 라이브에 기대감을 품은 그녀는 아버지가 준 쌍안경을 챙기고 공연이 있는 가이안 마쿠리로 향합니다. 나무코 올스타즈 라이브를 아니랄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 회장 전까지 사람이 붐비네요. 티켓을 보여주고 회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하환, 굿즈의 선물까지 처음 보는 광경이 신기해하는 미라이 주위를 돌아보며 정면 주시를 안하고 걸을 때 한 남자 부딪히고 맙니다. 이 남자가 후에 인연이 될 줄 모르고 사과 후 객석으로 이동하는 미라이 객석에 들어서자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만 이상하게 자리가 보이지 않네요. 푸른 머리의 소녀는 그 아이가 왜 계속 자기 주위를 도나 생각하며 티켓을 볼 때 자기가 잘못 앉혔다는 것을 알고 미라이에게 자리를 알려주며 같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푸른 머리의 소녀의 이름은 모가미 시즈카 미라이랑 동급생으로 그녀 역시 처음으로 라이브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나무코 올스타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즈카는 올스타즈를 넘어 아이돌 자체에 엄청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시작 직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의 주연 이브키 츠바사가 관계좌석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인물로 오늘은 라이브 견학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시작 전 아슬아슬하게 찾아온 츠바사를 끝으로 현장에는 꿈을 찾는 아이,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 꿈에 흥미가 생긴 아이가 각자 소망을 가지고 회장에 모이게 됩니다. 자리는 달려도 모인 그녀들은 라이브의 시작과 함께 나무코 올스타즈 멤버들의 구호와 함께 화려한 무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첫 선곡은 톱! 13명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회장은 순식간에 정렬적인 함성이 입사입니다. 라이브 문화가 처음인 미라에도 회장의 분위기와 그녀들의 퍼포먼스에 빠지며 아버지가 준 쌍안경도 내려두고 무대에 빠져듭니다. 라이브가 끝난 후 여원에 빠져 멍하니 길을 걷는 두 소녀와 흥미를 가진 한 소녀 잠시 공원에서 쉬면서 라이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미라이와 시즈카 엄청난 13명의 무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연의 오프닝이었던 톱을 부르는 두 사람 시즈카의 노래에 감동받은 미라이는 마치 아이돌 같다며 칭찬을 해줍니다. 시즈카를 넘어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의 엄청난 무언가를 느끼는 미라이는 자기의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며 아이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시즈카도 같이 하자고 하자 시즈카는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여 자신은 아직 멀었다 말하는 시즈카 그때 시즈카가 가지고 있던 오디션 포스터가 생각난 미라이는 사실 시즈카는 아이돌이 되고 싶었구나라 말하며 같이 오디션을 보자고 합니다. 시즈카는 망설이지만 시즈카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꿈이 아닌 거냐 묻자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시즈카 가장 소중한 꿈 가장 이루고 싶은 꿈 꿈을 찾은 소녀는 지금까지 동경했던 1순위의 꿈을 찾으며 꿈을 이루고 싶은 소녀에게 같이 아이돌이 되는 꿈을 이루자며 손을 내밉니다. 서로의 마음과 동경 덕분에 꿈을 확실히 잡은 두 사람과 꿈이라는 곳에 흥미와 관심이 생긴 이 소녀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이야기와 그 소녀들의 꿈을 위한 한 남자의 노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나온 1화 뭐 이미 선행상형을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뷰를 해도 이미 감동받은 디라 크게 와닿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편은 애니 1화로서의 전개와 이야기 라인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꿈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 시리즈의 주연인 세 사람 꿈을 찾고 있는 아이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 진심으로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은 아이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흘러갔습니다. 뭐 츠바사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미라이 시즈카가 중심이었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츠바사는 스카우트를 통해 아이돌이 된 것이고 라이브 역시 견학을 위해 간 것이었기에 크게 중요하게 비중을 잡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돌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서 츠바사의 스토리는 잘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흥미를 가지기 전 모습과 후의 모습이 확실히 변한 것에서 말이죠. 그래도 본 1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미래 시즈였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아직 가지지 못한 아이와 꿈을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던 소녀가 만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돈동력을 얻게 되었다. 시즈카가 엄청 현실적인 말을 하며 시즈카의 설정인 부모님이 아이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설정과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게 꿈을 포기해왔는지를 분위기와 그녀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지나가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나이를 먹어하고 어른이 되며 꿈이 아닌 장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인 중학생인 만큼 아버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꿈을 가지게 되고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 존재, 미라이. 이름 그대로 시즈카에게 미래를 보여준 미라이야말로 그녀의 동경이며 미라이에게 있어서 시즈카는 아이돌이라는 꿈을 같이 이루고 나아가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발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동경의 존재라고 할 수 있기에 서로의 만남과 이야기는 1화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중요하게 나오는 장면에서 번데기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밀리언 시리즈의 상징이자 항상 언급되는 나비가 고치를 나와 날아오른다는 본 시리즈의 주제와 그녀들의 꿈이 우아했다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앞서 말한 요소들 말고도 세 사람의 설정을 가장 잘 살렸는데 미라이는 올스타 라이브를 통해 아이돌에 흥미가 생기며 꿈을 가지게 되었다. 시즈카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랑 단판을 짓고 아이돌이 되었고 츠바사는 스카우트로 아이돌에 흥미가 생기며 제안을 받아들여 아이돌이 되었다. 이 세 명의 설정을 잘 녹아낸 1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화는 미라이 중심이었던 만큼 미라이의 설정과 이야기를 잘 보여주었는데 미라이는 아이돌이 되기 전에는 다양한 부활동의 도우미로 이것저것 하며 많이 도와주었다는 설정이 있는데 그걸 아주 잘 보여주었죠. 요즘 들어 미래의 귀여운 미래의 댕청함이 미미되어서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지만 사실 미라이는 여기저기서 부를 정도로 공부 빼고 전부 잘하는 친구랍니다. 특히 운동부본에서 말이죠. 그만큼 도우미로서도 만점인 친구 미라이의 설정과 함께 이야기를 잘 풀어서 1화의 시작 세 명의 꿈을 찾는 이야기의 프로로그라는 말 그대로를 잘 풀어서 즐겁게 본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 아이들이 계기를 가진 노래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노래인데 라이브 때 오프닝으로 선보인 곡은 톱 시작되는 이야기 앞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정으로 자신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스토리 이 세 명의 꿈을 가지게 해주는 계기를 보여주는 노래로서 잘 보여준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 웹적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프로저들의 등장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지막 들어온 신참두서 입사하자마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고 한창 예민한 시기지만 치프와 사장님이 신인주서의 멘트를 챙기고 짧은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부분 정말 멋졌습니다. 그 외에도 애닐 속에는 이전 게임의 오마주나 이야기가 잘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오래걸리니 이 부분은 공시 트위스터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번 1화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2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